모르겠다. 뭔 소리야. 저거 왜 열려. 저거 왜 열려. 어? 봤어? 왜 봤어. 저거 밑에, 밑에 있잖아. 저거 밑에. 지금 지어때로 열렸다고 그러네? 어. 뭘 외쳐야 되나? 열려라. 확 그러면 뭐 나온 거 아니야? 치타 나온 거야, 치타. 오, 소리 들리는데? 그치? 뭐야? 무서워. 어. 저기 그냥 열렸어, 자기 혼자? 어. 뭔 소리야. 어, 머리 아파. 뭐 쓰지도 않았는데, 원래. 어? 어, 어. 저기, 저기요. 부산지널 고추 물 부산지널 고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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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혹시 저희 친구들 보셨나요? 플라이어 아이가 뭐지? 풀어드릴까요, 쟤가? 형, 이렇게 되면... 열고 나가도 언제인 거 아니야? 잡혀가지고... 플라이 하이! 치타! 오, 무서워. 왜 왜 이렇게 신경을 저쳐 계시지? 화를 했나? 뭐야? 뭔 소리야? 아, 진짜 동물 이런 거 갑자기 확 나오고 벌레 이런 거... 아니, 그게 아니라 뭐가 쩝쩝 소리가 난다니까? 나 저 냉장고 위로 올라갔구나. 저 안에 지금 뭐가 있어? 어? 저 안에.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 안에 무슨 소리예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걸 얘기해야 되지? 이게... 이게... 뭐야? 이게... 이것만 여기만 가면 다 진짜 다 풀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 저기 또 뭘 놔야 되나? 아, 아니야. 저걸 던져서 저기 넣으라고? 저걸? 아니, 아니야. 진짜 아니야. 그건 말이 안 되지. 진짜 안 돼. 이게 모르겠지. 빵! 빵이다, 빵! 진짜!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어? 사람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진짜? 어? 뭐야? 뭐 이상하네? 어? 밥그릇을 바꿔줬어. 알았다. 뭔데? 알았어, 야. 어? 가게 왔어. 지금 내가 보니까 저기에 지금 뭐가 있어. 물인데? 밥 주고 물 줬나 보네. 저기 안에 뭐가 있어서 쟤한테 묶여 있는 거야. 뭐가? 열쇠가! 쟤가 누군데요? 치타! 치타? 머리? 동물 치타? 어. 그래서 머리가 들어와서 열쇠를 그걸 빼는 거지. 치타가 여기로 머리를 뺀다고요? 어. 그거밖에 없어, 지금. 야, 저거 줘봐. 얘를 여기 앞에 놔두는 거야. 이게 맞잖아. 뭐라고 그러지? 치타 가지 씨. 여기다가 진짜로? 한 마리만, 한 마리만 던져볼까? 여기다가 그냥 지렁이를 던지자고요? 한 마리를 던지면 제가 나올 거 아니야. 그래서 여기 유인하는 곳이. 제가 여기로 나와서 이렇게 나온다고요? 어. 치타가? 어. 지금 저 안에 치타가 있다니까? 대탈출 내 치타? 어. 이거 위험한 거 아니에요? 치타가 만약 나오면 이거는. 원래 동물들은 위험해? 배부르면 공격 안 해. 치타! 고양이 아닐까? 고양이가 나와서 누구한테 열쇠를 물어다 준다고요? 아니, 목에 걸고 있는 거지. 아니, 진짜 미안한데 형 말해 진짜. 믿을 수가 없어. 아니, 그냥 한 번 해보자는 거지. 절대 아닐 거 같아. 아, 그래도 한 번 해보자. 한 번 해볼까? 오케이. 어, 나는 못 잡아요. 야, 나는 잡냐? 야, 나가야 될 거 아니야? 이 방법은 아닌 거 같아, 내가 봤을 때. 이 앞에다 놔둬보자. 밥그릇을? 이렇게 넣어볼까? 이렇게? 치타? 야, 특이하게 치타가 나온다고. 동물 치타가? 다 탈 줄 알았어. 뭐 하고 있어? 치타? 혹시 모르니까 한 마리만 넣어 보자. 어, 소리 나. 어, 소리 나. 소리 나. 야, 얘는 해. 한 마리만 나. 나 그냥 이 상태도 있으려, 야. 정신형.